우리 아버지의 마음 눈앞에 나타나면 무책기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헤집어누는 이유가? 빨간 눈이 새 있어진 바다는 초겨울답지 않게 이상이도 봄기온이 가득해 보인다. 올해 날씨는 좀 이상하다. 얼마 전 가을에도 특유의 투명한 햇살을 보기가 드물었다. 봄날처럼 질금거리며 자주 비가 내렸고 축축한 안개 때문에 흐릿한 날이 많았다. 그래서인가 나무나 풀들이 곧 파란 우물 튀우거나 꽃잎을 피워낼 것만 같았다. 마치 3월이나 4월 속에 있는 듯해서 계절을 거꾸로 돌려놓은 건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연우는 한산한 부두를 휘 둘러본다. 항구 안에는 정박해 있는 배들이 꽤 많다. 날이 흐릿해도 추랑을 못할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쩐 일인가 싶다. 그런데 아까부터 괭괭 괭괭괭 거리는 징소리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하면서 나른히 들려온다. 문과 씹어 소리를 따라 유심히 걸음을 옮긴다. 어촌계 건물을 지나 옆으로 돌자 넓은 공터가 나온다. 거기에 규모가 꽤 큰 천막이 쳐있고 주변으로 강한 냄새가 퍼지고 있다. 부둑가의 비릿함에 섞인 그 냄새는 향내가 탔는데 맞고 있기가 다소 거북했다. 천막 꼭대기엔 구 땅을 표식하는 대나무가 걸려있다. 같이 매달린 지통과 울긋불긋한 만장의 황 적 남색 술이 바람결에 타고 공중에서 나붓긴다. 그 정경은 먼 시원을 거슬러 온 것처럼 아스라해 보이기도 하고 부연 막이 눈앞을 가리는 것처럼 막막한 기분도 들게 한다. 그때 두랑거리는 말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 둘이 천막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뭔 구실에 총월 포름도 아닌데 고기가 하도 안 잡히니 어촌개장 선주들이 경비를 추렴해서 별신 굿 한판 한다고 하더만 요번 구판무당은 누군가 옛날 돼지 어머미 구탄화는 늘어지게 잘했지 한풀이 구판에서 공수 내릴 땐 눈물 한 바가지 안 쏟고는 못 배겼는데 이젠 죽고 없으니 아쉽네 굿 구경을 가는 모양이었다. 마침 정해진 시간까지 공백이 생겨 어쩔까 하던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 그들 뒤를 따라간다. 꽃받칠레 꽃받칠레 4월 보름날 꽃받칠레 지화자 지화자 연산홍 영산홍로 봄바람에 가지가지가 꽃피었네 지화자 지화자 영산홍 구 땅 안에선 무녀의 구성진 소리가 한창이었다. 무녀의 모습은 재단의 풍성하고 화려한 종이꽃만큼이나 굽다. 추임새를 넣느라 핸들거리는 오색무직의 소맷자락이 나비의 날개찍 같다. 그 손에서 태워지는 소지 불길이 과할하다. 잔흔이 노을 대며 호궁으로 가볍게 날아오른다. 곧 천막이 들썩할 정도로 징 꽹과리 장구소리가 요란해진다. 남자 무당인 양중들의 푸너리와 함께 무녀의 빠른 춤사위가 펼쳐진다. 나부은 나부타던 조금 전과는 달리 신칼을 휘두르며 포춤을 추는 쾌자자락에 새찬 바람이 인다. 구 땅 안은 열기가 더해간다. 한참 만에 무녀는 동작을 멈추고 온 재단의 수를 따른다. 그리고 갑분 호흡을 고르면서 모인 사람들을 빙 둘러보며 사설을 풀어낸다. 인간사의 고달픔과 건강 장수와 복을 두루 기원해준다.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재단에 바쳤던 술을 조금씩 따라주는 의식도 행한다. 술을 받은 사람들은 음복값으로 무녀의 쾌자 띠에 지전을 찌르며 각자의 소망을 기원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차례가 지날 때다. 어이구 당님네 당님네 제발 일랑 지 자식 어데 아픈데 없이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게 해주이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유난히 탁하게 갈라지는 걸진 목소리가 호들갑스럽게 들려온다. 연우는 얼핏 그 목소리가 귀에 익다는 생각이 된다. 소리나는 쪽에 시선이 머문다. 한눈에도 이곳 안악들과는 다른 행색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생경스러운 이물처럼 툭 비어져 나온 이질감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싸구려의 조악함이 멀씬하다. 진한 화장 때문인지 경극이나 가부기에 나오는 배우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자식의 복을 기원하는 비소는 그 무엇보다 간절해 보인다. 어라? 저 여자 혹시 그 여자 아닌가? 무색이 빠는 것 같은데. 연우 옆자리의 아주머니가 그런 여자를 보곤 목소리를 낮춰 일행에게 수근거린다.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긴가민가 하긴 한데 아마 내 눈썰미가 맞을걸? 예전에 내가 전팡을 했잖아. 그때 저 여자가 꽤 들락거렸거든. 맞다면 여긴 어쩐 일로 다시 나타났을까? 소리 소문 없이 종적을 감추더니 그나저나 이제 많이 늙었네. 그런데 있을 여자가 짱게 음전하고 고왔는데 소울이는 또 얼마나 잘했누? 지나다가 소리 한자락 들을 때면 가슴이 다 저릿했구만. 그 말에 연우는 여자 쪽을 다시 보았다. 그러면 전화 속 그 여자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던 게 그 때문이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파도 너울 속에 갇힌 것처럼 속이 울렁거린다. 그때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상대가 누구라는 걸 확신했는지 입꼬리가 함박처럼 벌어진다. 연우는 못 볼 걸 본 듯 얼결에 고개를 돌리고 만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다. 튕겨지듯 밖으로 나오는 등 뒤로 푼어리 소리가 채찍처럼 감겨 든다. 술배 술배 진장사 쇠줄을 끊어 받아들이자 어비야 아 어비야 청청 어비로구나 오랫동안 기억 저 밑에서 격겨이 덮여 있었던 존재였다. 연우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온다. 아 쇠줄 같은 어비다. 49재가 끝났다. 연우의 아버지는 노환을 앓다 얼마 전 세상을 달리했다.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돌아가시고 나자 영 허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글픈 위안이 들기도 했다. 아버지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비로소 훌훌 털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부분에서는 연우도 마찬가지였다. 시뻘건 엉걸부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아픔은 피와 살을 주고받은 부모 자식간이기에 더욱 힘겨웠다. 연우와 연우와 여자는 일주 문을 지나 저수지가 보이도록 한참을 말없이 터벅 터벅 걸었다. 연우의 기억대로라면 여자는 예순을 넘겼을 것이다. 그런 나이에 비해 외양은 화려했지만 어쩐지 사가져 내린 먼지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든다. 아니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구박문을 열었을 때 훅 가니 끼치던 서늘함 같기도 하다. 겨울치곤 푸근하기도 하누마. 삼동날이 이래 따뜻해도 안 좋을 낀데. 덥을 땐 덥고 춥을 땐 춥고 그래야지. 없는 사람한테야 날이 따시면 좋기야 하겠지만 서도 그것도 옛말이지. 요즘 회사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드노. 입성 좋채 먹을 것 풍족하재. 아이고 옛날엔 내 남자가 없이 와 그렇게 못 살았던고. 여자의 말투는 늘 만나는 사람처럼 스스럼 없다. 그런 태도가 왠지 달라붙는 것 같아 연우는 싫다. 그저께 난데없는 전화부터 그랬다. 야야 이 무심한 가시나야 그동안 어찌 살았드노? 전화기 전화기 에선 다짜고짜 남도쪽 억양이 탁하게 터져나왔다. 더구나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서 대빠람에 듣는 반말은 당혹스러웠다. 누구신가요? 혹시 전화를 잘못 거신 거 연우의 말이 재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선 호들갑스러운 웃음이 쏟아졌다. 학이사 세월이 좀 흘렀어야 말이지 연우야 내다 내 연우의 이름까지 되는 걸 보면 아는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금방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어머니 친구분인가 그러나 대부분 세상을 뜬 데다 남도 말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야 좀 보래 참말로 모르는 기가 웃장 기가 내 청화 이가 청화 먹고 나가 늘 니 머리 빗겨주지 않았드나 니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니가 날 엄청 시리 따랐고 마 와 그래도 생각이 안 나노 아이고 참 말로 후딱 생각 좀 해봐라 여자는 다그치듯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그 기세에 청 화 라는 이름이 연우의 입속에서 뜨악하니 궁굴려졌다. 화 한 박하양 같은 서늘함이 설빛 묻어났다. 그와 함께 아주 오래전 편린들이 기억처럼 저 밑에서 굼뚝에 움직였다. 무겁게 닫혔던 문이 삐걱 마지못해 열렸다. 오래도록 봉쇄되어 녹이 쓴 문에선 붉은 녹가루가 푸르르 날렸다. 여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는 아름아름으로 어렵사리 연우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했다. 통화 중에 아버지의 49제 얘기도 묻기에 무심히 대꾸해 주었다. 그리고 연우는 49제를 치르기 위해 고향을 찾았다. 도착하고 보니 시간이 어중간했다. 남는 시간을 보내려고 바다를 보러 왔는데 굿땅에서 생각지도 않게 여자를 맞닥뜨리게 됐다. 20여 년 만에 해운은 그렇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담배나 한 대 피고 가자. 부처님 앞이라 참았더니 소증이 날라고 안하나? 여자는 편편한 돌 위에 앉았다. 그 옆 조금 떨어진 곳에 연우도 자리를 잡았다. 담배를 꺼내드는 여자가 눈에 들어온다.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긴 해도 흐르는 세월은 어쩔 수 없어. 주름지고 탄력 잃은 피부는 짙은 파운데이션이 밀려 있다. 흑단같이 검고 풍성하던 머리는 정수리 쪽에 수치 빠져 듬성하다. 꾸불한 퍼머넨트로도 그 휑한 부분을 다 가리지는 못했다. 연우는 고개를 돌렸다. 세월의 흔적이 쓸쓸해지면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다중류 벌레처럼 스멀댔다. 콜록콜록 급하게 담배를 빨던 여자가 바튼 기침을 해댔다. 괜찮으세요? 어야 깬타 그나저나 일찌감치 움직였으니 고단하겄다. 나는 어쩌녁에 와서 공원 옆에 있는 여관에 짐 풀었다. 근데 참말로 이상치 대실은 고향두 깨북쟁이 동무들이 있는 곳두 그렇다고 귀밑머리 푼실랑 따라온 것도 아이고 산준수정 격어감에 흘러들어온긴데 뭐 내 뜻함이 있어 내삼아 여개가 사뭇 그리웠나 모르겄다. 주절이 주절이 말하는 여자의 표정이 아까와는 달리 저연하다. 아이고 물빛도 좋다. 야야 저거 물 위에 비친 산그림자 좀 봐라. 살랑거리는 기 참말로 환장하겄다. 여자가 저수지를 가리켰다. 날이 흐려서 그런지 물빛이 푸르스름하면서 잿빛을 띄고 있다. 그 위로 주변 산 그림자가 환영처럼 되비쳐서 수묵화를 바라보는 것 같은 풍경이다. 바람도 없건만 수면 위로 잔잔한 물결이 있다. 물 위에 되비친 능선들이 설핏 흔들린다. 그나저나 야야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더만 꽃 같던 니가 어느새 하기사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풍문에 시집 갔다는 소리는 들었구마 아들도 꽤 컸지 미우치나도 없어요 말이 재끝나기도 전에 내뱉는 연우의 말에 여자가 움찔한다. 결혼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자식도 있겠거니 해서 물어본 건데 괜히 불편하게 했는가 싶은 모양이다. 연우는 연우대로 여자의 그런 기미에 미안해졌다. 묻는데 대답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무심한 척 대꾸한다는 게 그만 난 자게 한 것 같아서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나무들 사이를 푸르르 날던 새들이 발밑까지 내려와 종종 버린다. 그걸 보자니 연우는 오래전이 생각났고 어색함을 무마하기 위해 먼저 말을 꺼냈다. 예전에 저한테 빨간눈이새 얘기해 주신 거 기억나세요? 잉? 그걸 한적까지 기억하고 있었드나? 그럼요. 자주 해주셨는데요. 그때마다 눈이 벌개지셨잖아요. 아이고 남사스럽다. 여자는 볼이 밝게지면서 무구한 웃음을 지었다. 옛날에 옛날에 어느 맛이래. 이쁘고 착한 새악씨가 있었더란다. 신랑은 이미 한 번 장계를 가서 아가 하나 있었지. 워낙에 심성이 착하고 정이 많은 새악씨는 지친 자식 맨치로 정성을 들이며 키웠단다. 그런데 말이다. 새악씨는 몇 해가 지나도 알을 갖지 못했다.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새악씨가 마땅치 않던 시험씨는 심통을 부리며 우찌그리도 못살게 구는지 개모가 돼서 알을 구박한다고 밥 많이 먹는다고 잠 많이 잔다고 벨트집을 다 잡아서 들들폭 갔더란다. 새악씨는 매일매일 울어 싸서 늘 눈이 빨갰다 안 가나. 그래도 신랑이랑 자식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시험씨가 결국 내쫓지 않았겠나. 불쌍한 새악씨는 추운 겨울 집을 나와 갈 데가 없어 떠돌다가 그만 길에서 얼어죽었더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눈이 빨간 새 한 마리가 떠나지 않고 있더란다. 꼭 예전 새악씨 펑펑 울던 눈이 빨갰을 때 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그랬단다. 신랑 보고 싶어서 재속으로 난 새끼는 아니지만 아가 보고 싶어 매일 우는 새악씨가 비난기라고 슬프지? 그때 젊었던 여자는 이 얘기를 해주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것처럼 울먹거렸다. 하지만 연우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 그건 누가 들어도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어린 자신도 다 아는 뻔한 걸 어른이 슬퍼한다는 게 의아하기만 했다. 어릴 때들은 이바군기라. 그땐 와 그리도 슬펐던 거 모르겠다. 나가 어릴 적 살던 곳에 봄이면 그 새가 날아들었지. 손으로 주임은 한 움큼 도 안 되게 작았고 눈이 빨간 구슬 박아는 것 같았지. 그래 이름도 빨간 눈이 새라 카드라. 어느 날 나무에 둥지를 튼 그 새를 보질 않았겠나. 살금살금 다가가 손에 잡았는데 세상에 조금만 힘을 줘도 으스러질 것 같은 뼈랑 말랑하고 따뜻한 살 속에서 할딱할딱 뛰는 심장소리가 고대로 전해지더구마. 지금도 이 손바닥에 생생하다 까이. 그런데 와 그런 이바구가 생겼을까. 새 한 마리가 여자의 발끝에다 콕콕 제 부리를 찢는다. 머루알 같은 눈동자에 갈색 털이 덮인 몸집이 아주 작다. 그 새는 말이다. 다른 놈이나 구가 나를 지 새끼처럼 지극장성으로 키운다 안카나. 지보다 큰 남의 새끼 매길라고 구쩌맨 난 몸뚱이가 먹을 걸 물어나라는 걸 보면 안쓰러웠지. 무기를 줄 땐 머리통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고마 새끼가 콱 물어버리면 웃잡고 싶어. 매미 조마조마 이따카이 말을 하면서 여자는 가방을 뒤진다. 먹다 남은 빵을 꺼내더니 잘게 뜯어 바닥에 흩뿌린다. 빵조각 위로 나무 위에 새들까지 우구구 모여든다. 바라보는 여자의 얼굴에 따뜻함이 일렁인다. 연우가 오래전에 보았던 익숙한 모습이다. 언제 가실 거예요? 나 오늘 가게 되면 가고 내일 가도 상관은 없인께 니는 우짤랑고 오늘 가야죠. 여자의 얼굴에 일순 서운함이 스친다. 그래 니 아베야 이젠 돌아가셨으니 우짤 수 없다만 이래 니라도 보니 내는 좋구마 이렇게라도 만나지 않으면 니 나 내 나오데 살아서 볼일이 있었겠나 그래 말인데 연우야 내 부탁 하나 하자 이왕 이왕 원가 내일 가면 안 되겠나 하룻밤 같이 지냈으면 싶은데 주변이 전 급하지 않음 그리 하자 에이 내 니 니 한테 하고 싶은 이바그도 있고 이래 가면 언제 또 볼란 감 모르니께 여자는 말을 해놓곤 저수지 끝 닿는 곳으로 무연히 시선을 옮긴다 초조함과 체념 같은 달관이 함께 묻어나 온다 전화나 구 땅에서 와는 사뭇 다르다 깊고 오래된 우물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다 여자의 말에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분하려던 가게도 잔금까지 받고 넘겼다 걸릴 것도 없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때까진 시간 여유가 있다 하루쯤 눌러앉는다고 일상이 구애받을 건 아니지만 여자와 함께 있는 건 느끼지 않는다 처음 날 봤던 그때가 3월이었던고 10월이었던고 내 집 언덕배기를 올라가는데 혼자 몸에도 땀이 삐질 삐질 나더마 그런데 앞에 조그만한 가시나 하나가 무거운 그물대야를 이구 가는 기라 뒤에서 보니 어찌나 안쓰러 분지 연우가 연우가 열두살 때였다 막 사월의 턱을 넘어가던 일요일이었다 어부였던 아버지가 바다에서 조업한 그물을 손질하기 위해 머리에 이구 집으로 가져가던 중이었다 언덕길을 낑낑대며 오르는데 갑자기 몸이 쑥 앞으로 밀렸다 누군가 뒤를 밀고 있었다 덕분에 수월이 집까지 왔다 마당에 그물대야를 내려놓고서야 뒤를 민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여자였다 스물은 훨씬 넘었을 외양인데도 열아홉 어린 처녀처럼 여리한 느낌이었다 엄마여라 이게 뭐꼬 여자가 터질 듯 탄성을 질렀다 오전에 불었던 바람으로 마당엔 눈처럼 하얗게 산벗꽃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봄이면 자주 보는 전경이었다 연우의 집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있었다 뒤란구와 뒷동산이 연해 있어 봄이면 생강나무와 산벗나무가 지천이었다 먼저 노란 생강꽃이 봄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연분홍 산벗꽃이 봄빛을 더욱 완연하게 만들었다 활짝 번그러진 산벗꽃은 구름처럼 무리지어 뒷선을 뒤덮었는데 바람이라도 불면 꽃잎들이 눈처럼 휘날렸다 꽃잎 무더기에 후둘갑스럽던 여자는 아예 쭈그리고 앉아 꽃잎들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가끔 설렁대는 바람에 산벗꽃이 후루루 날려 여자의 머리와 어깨 위에 좁으시 내려앉았다 그 모습은 애잔한 봄날의 풍경이 되어 후회도 오래도록 연우에게 남았다 이후부터 여자는 자주 연우네 집을 들락거렸다 연우의 어머니는 몇 년째 시름시름 아르며 자리보전을 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집안일을 어린 연우가 대충 해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런 연우를 위해 여자는 큰 이불 빨래며 집안일을 수시로 해놓았다 그날도 여자는 짜아하게 내리는 햇살 아래 풀먹인 이불 호청과 백인잇을 탁탁 털어 빨래줄에 늘었다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이마에 흘러내린 잔 머리칼을 5월 바람결이 설렁 흔들었다 빨래를 다 널고 가내스름한 눈으로 잠시 바다를 바라보던 여자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미숫가루를 타서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여자에게 조용히 명토를 박았다 색시가 이렇게 와서 일을 해주는 건 고맙소 내 알지 우리 연우 안쓰럽기도 하고 정이 들어 그런 건 하지만 애들 아버지가 아직 젊은데 사람들 입초사가 뻔하지 않겠소 그러니 앞으로는 집에는 오지 말아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애먼 방바닥만 밀어댔다 힘없이 끄덕이는 머리에 가르마가 소로길처럼 휘었다 방을 나와선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소처럼 찬빛으로 연우의 머리를 비껴 쫑쫑 따주었다 귀찮아도 머리는 자주 감아야 한데 냄새도 나고 까딱하면 이가 낀 게 알았자 여자는 그 어느 날보다 집 안팎을 더욱 꼼꼼히 쓸고 닦았다 돌아갈 때엔 지폐 한 장을 연우에게 주었는데 건네는 흰 손등에 파란 빗줄이 안타깝게 내비쳤었다 대문턱을 넘는 맵출한 종아리도 흔들려 보였다 여자는 낮 동안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색 머리를 잘락 늘어뜨렸다 흰 블라우스에 무릎을 살짝 덮는 검은색 플레어치마를 즐겨 입었다 발목을 감싼 흰색 양말은 깨끗해서 밝은 햇살 아래 양산을 쓰고 걸어갈 때면 여염집 처자처럼 조신하고 정숙했다 그러나 해만지면 머리칼은 고데기로 부풀러져 사자머리가 되었고 얼굴에는 두꺼운 분이 더 씌워졌다 붙인 눈썹은 커튼 자락같이 길게 풀어질 듯 위태로웠고 한 잔 두 잔 받아 마셔야 하는 술 때문에 밤이 깊어갈수록 얼굴빛은 불쾌해졌다 여자는 읍내 선술집인 서울옥의 유녀였다 여자가 오지 않자 연우는 뭘 잃어버린 듯 한참 동안 마음이 휑했다 아무도 뭘 하는 사람이 없건만 괜히 여자를 못 오게 한 어머니가 밉기도 했다 아버지도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였다 일을 하다가도 먼 바다를 한참을 바라보곤 했는데 뭔지 모를 싸함이 느껴졌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한참일 때였다 연우가 부두에서 일을 하는 아버지에게 점심을 갖다주고 올 때였다 서울옥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머리채를 끄들린 여자가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다 연우는 기겁을 해서 얼른 전봇대 뒤로 숨었다 머리채를 움켜잡은 사람은 진성호 선주의 아내였다 성정드세기로 읍내에 짜아해서 여차했다 하면 아무도 대거리를 못하는 사람이었다 인연 어디다 대고 꼬리를 치고 지랄이야 니년이 술을 팔건 씹을 팔건 내 할 바 아니다만 왜 내 서방을 꼬득여 꼬득이길 내 인연 오늘 아주 물꼬를 낼 테다 선주 아내는 입에 허연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악을 쌌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우후환이 몰려들었다 함께 지내는 다른 유녀 하나가 무언 살판나는 구경이냐며 모인 사람들을 향해 가라고 소리를 찾다 선주 아내가 거칠게 여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옷이 찢어지며 속살이 보였다 그 정도라면 어떤 반응이라도 있어야 하건만 여자는 맞서지 않았다. 상대가 때리고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고만 있었다. 연우는 안타깝고 속상했다. 사람들이 겨우 둘을 갈라놓았다. 몸을 추스린 여자가 쑥대머리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겼다. 드러난 얼굴이 코피로 범벅이었다. 싸움을 말리던 유녀가 얼른 여자를 부축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화풀이할 상대가 없어진 선주 아내는 잠시 무추름이 서있더니 서울옥을 향해 퇴해의 침을 뱉고는 궁시렁거리며 자리를 떴다. 구경거리가 끝나자 모여있던 사람들도 곧 흩어졌다. 고기가 많이 잡혀 항구가 흥청거리면서 타지에서 흘러든 유녀들이 많았다. 그러자니 술집을 찾아드는 남정래와 유녀의 춘사가 심심치 않게 음내를 돌았다. 바람핀 남정래의 마누라 강짜가 터지면 상대 유녀와 함께 드나니질을 하며 도로 한복판에서 뒹구는 걸 볼 때가 종종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진성호 선주가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 서울옥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연우는 길에서 여자를 다시 보게 됐다. 여자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여전히 반겼고 과자며 공책을 사주었다. 하지만 연우는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다. 그날 무지막지하게 당하던 게 안쓰럽긴 했어도 좋지 않은 연문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에는 경멸이 이렸다. 다음에 봄이었다. 분홍구름이 무리진 것처럼 산벅꽃이 뒷산을 화려하게 다시 수놓았다. 그러나 새벽부터 불어대는 거친 바람에 꽃잎들은 속절없이 떨어져 쌓이지도 못한 채 쓸렸다. 임검소 계양대에 걸린 태풍 경보 깃발이 거칠게 벌렉거렸다. 항구에 발이 묶인 배들도 함께 흔들렸다. 저녁때가 돼가는데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어머니는 연우더러 찾아보라고 했다. 힘든 뱃일에 지친 어부들은 고단함을 술로 달래곤 했는데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삼삼오오 모여서 술을 마실 때가 많았다. 아버지는 어쩌다 어울리긴 해도 술은 서너 잔으로 끝냈다. 가는 곳은 대개 서울옥이었다. 서울옥에서 풍겨 나오는 생선 굽는 냄새가 구수했다. 연우는 유리 분안문 앞에서 까치발을 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술꾼들이 들기엔 이른 시간인지 한산했다. 한쪽에 자리 잡은 아버지 일행은 어느새 불과하에 있었다. 여자도 함께 있었다. 연우는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히 들이밀었다. 아구야 이게 누구 연우 아이가? 버텍 들어온나? 여자가 튕기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 가득 햇살처럼 환한 웃음을 피워 올리면서 연우의 손을 잡아 끌어 옆자리에 앉혔다. 아버지는 연우가 술집에 온 걸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선술집 안은 술과 담배 대찐에 찌들어 역한 냄새가 났다. 군대에 군대 도배지가 벗겨진 벽은 초배한 신문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쥐 오줌 자국이 누렇게 얼룩진 천장 반자 사이에서 이따금 후다닥대는 쥐소리가 났다. 드럼통을 잘라 만든 화덕 위에서는 생선이 지글대며 구워졌다. 여자는 포실하게 김이 나는 생선살을 발라 연신 연우 앞에 놓아주었다.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는 손길에 나쌈이 물씬했다. 이젠 바람이 좀 잦아들었나 보네. 조용한 걸 보니. 지두염치가 있어야지 종일 그 지랄하고 불어재겼으면 됐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폴라당 공치게 만들었는데 뭐. 이 사람아 잘 먹으나 못 먹으나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건 매한가지네. 이왕 공친 건 공친 거고. 어이 청화야 소리나 한 자락 뽑아보라. 알았어. 한 자락 뽑아볼 텐께 들어보소. 여자가 앞에 놓인 탁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흠흠 목장을 가다듬었다. 연탄불과 술기운으로 얼굴이 발그레했다.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인 듯 손수건을 꺼내선 사분사분 너울거렸다. 분홍 갑사 저구리 속에서 팔윤곽이 어릿거리며 비쳤다.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이나 살더란 말이냐. 죽음에 들어서 남녀노소 있느냐.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한 몸피에 비해 의외로 탁하고 굵었다. 검은고의 현을 술대로 강하게 내리치는 것처럼 우묵하고 묵직했다. 밤 적적 삼경인데. 굳은 비 오동에 흩날렸네. 적막한 방 안에 앉으나 누우나 두루 생각하다가 생각이 겨워 수심이로구나. 수심이 지나여 심중에 붙는 불은 울 같은 억수 장마라도 막먹한 해로구나. 여자의 소리에 어린 연후의 눈앞으로 수심에 찬 깊은 밤정경과 어둡고 고적한 방안이 나타났다. 키 큰 오동나무 위로 주연한 빗자락이 흩날렸다. 깊은 밤 달빛 쏟아져 내리는 푸른 대수풀 대금소리가 휘돌았다. 청아하면서도 튕겨지듯 꺽꺽대는 파열음은 온몸 가닥을 움쭐거리게 했다. 구음이 터져나올 땐 목의 힘줄이 팽팽하게 불거졌다. 어느 순간엔 사르락 흘러내리는 천자락이 눈앞을 가리는 듯 했다. 거센 포마를 일으키며 내리꽂히는 폭포수이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아슬하니 가락을 타고 미만같은 봄날 바람결이 되어 넘어가곤 했다. 한참 만에 소리가 끝났다. 여전히 굵으면서도 애조 띈 가락이 귓가에 맴돌았다. 더 듣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연우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야 했다. 여자의 얼굴에 서운함이 출렁거렸다. 연우아 봬요. 더 이따 갔어. 인자 초저녁이구마. 해가 지는데 이젠 가야지. 오늘 자네 소리도 듣고 잘 놀았네. 아버지의 말에 그늘이 내려앉은 듯 여자의 표정이 다시 쓸쓸해졌다. 에이 사람 참 집에 꿀단지라도 파묻었나이? 할 수 없지. 갈 사람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더 놀자고. 자, 청화야. 한 자락 더 해봐라. 일행들의 가벼운 지청구를 뒤로 하고 아버지는 연우를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곧장 가지 않고 서울옥 바람벽에 기대어 담배를 꺼내물었다. 연우도 아버지 곁에 쭈그려 앉았다. 바람이 잦아든 거리엔 수련대며 불빛이 밝혀질 뿐 정박했다. 꽃과 같이 구운 님을 열매같이 맺어두고 가지같이 많은 정에 뿌리같이 깊었건만 언제나 그립고 서울옥에서 흘러나오는 여자의 노래가 애잔했다. 듣고 있자니 어쩐지 훌쩍거리는 여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연우는 연우는 괜히 콧등이 시큰해서 집이 있는 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일몰이 내려앉는 어둠 속에 뒷산의 삼벗꽃 무리가 흐린 등처럼 아스라했다. 서운해하던 여자의 표정이 그 꽃무리와 겹치며 이내 슬픔으로 뭉텅 드라쳤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어둠때만은 아닌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타지 않은 담뱃불을 서둘러 바닥에 비벼 끄곤 연우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연우는 뒤따라가며 자꾸만 서울옥이 뒤돌아 부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바람은 멈추었는데 산벗꽃이 화르르 화르르 서울옥 문앞으로 하얗게 날아들고 있었다. 마치 겨울날 눈보라처럼 휘돌고 있었다. 그리고 가을이 끝날 무렵이었다. 병치레를 하던 연우의 어머니는 결국 죽고 말았다. 마흔이 채 안 된 나이였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다. 우연히 마주친 여자는 부리나케 연우를 빵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가 불쌍해소이야노 우짜꼬 우짜꼬 이 어린걸 여자는 숨이 막히게 연우를 껴안으며 소리 죽여 서럽게 오래도록 울었다. 울음은 연우를 향한 안쓰러움에다 또 다른 슬픔도 함께 얹혀있었다. 남의 초상집에서 기가 막힌 제 서름도 같이 묻혀내는 그런 거였다. 떠드는 사람들이 그렇듯 유녀들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개중에는 토박이 총각이나 호라비들과 결혼해서 눈러앉기도 했지만 대부분 한두 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떠났다. 하지만 여자는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오래도록 읍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마음에 두셨었나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소도 그러면 뭐하겠노? 우리 같은 팔자는 노리개 아이가 노류장와 팔자가 마음에 둔 남정내가 있다 해도 제대로 먹히겄나? 총각 놈들이야 배필감으로 여기지도 않고 처자식 꺼내린 놈들이야 지 울타리 챙겨야지 그래도 아버지를 욕심내셨을 것 같은데 야그시방 문 새빼무는 소리를 씨부리고 있노 마누라가 눈 씨부럽게 뜨고 있는데 어딜 넘보노 넘보기 내 하늘의 맹세코 그건 아이다 여자는 얼굴까지 벌개지며 극구 손사래를 쳤다 별 생각 없이 말을 꺼냈던 연우는 좀 민망해졌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묻고 니 아베나 내나 정신적으로 다 하는 그런기였구마 남들 생각하는 건 맨키로 그런기야 이었다카이 여자의 태도가 어찌나 진지한지 연우는 그만 웃음이 삐져나오려는 걸 간신히 눌렀다 하기사 크라모 짤 끼고 이라모 짤 끼고 다 지난 세월인데 사실 이제서 하는 말이다만 니 드럼은 은짜날랑 가도 몰라도 너음에 죽고 기대를 아예 안한 건 아이였지 그런데 외려 니 아베가 예전같지 않드마 전에 길에서 만남은 빈말 한마디라도 건네드만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고 대면 대면 했으니께 가슴팍이 마이 싫었네라 하지만서도 세월이 가다 보인 게 알 것 같드마 자식 딸리고 없이 사는 호랍이 만나 고생하지 말고 좋은 짝 만나 잘 살기를 바랐던 마음을 그래 내 마 고것을 너 아베가 나를 생각한 것으로다 얘기 뿌리다 시답자는 나 혼자 생각이었어도 말은 그리하고 있지만 여자는 채워지지 않아 휑했을 마음과 시린 울음을 쓸어냈을 거라 연우는 생각한다 아버지나 여자나 서로에 대한 감정을 대놓고 드러낸 적은 없었지만 어린 깜냥에도 알 수 있었다 이만큼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지자 고마우면서도 짠하다 아무래도 여자와 하룻밤을 지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간곡하던 청을 거절한다는 게 사실 야멸치다 싶다 그리고 여자의 말대로 이러고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다 연우 자신이 일부러 여자를 다시 찾을 일이 있지 않는 한 저녁을 먹기에는 시간이 일러 둘은 잠시 산책이나 하기로 했다 여자가 묵는다는 숙소 옆 공원으로 들어서자 겨울바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꽤 눈에 띄었다 지역민이나 관광객의 쉼터 역할도 하는 공원은 일반 공원과는 또 다른 취지를 지니고 있기도 했다 휴전선에 근접해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게 테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공원의 야트막한 돌담을 따라 둘은 천천히 걸었다 잔디밭에는 여러 석조물과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어부들의 생활과 배와 어구 분단을 상징하는 조각상들이었다 둥근 도명 지붕을 한 기념관으로 들어섰다 내부엔 분단 접경지역인 읍의 연역과 어부들의 삶이 전시 설명되어 있고 전쟁으로 인한 분단과 이산에 대한 자료들도 색바랜 상은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대부분 둘러보고 밖으로 나오자 기념관 취지를 설명하는 안내문 앞에 가족인 젊은 부모와 어린아이 둘이 서있다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아빠 분단이 뭐야 이산은 또 뭐야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아버지가 반세기도 훨씬 전에 분단과 이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을까 싶다 국토가 두둥강이 나고 부모 형제가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을 해준데도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는 있을까 젊은 아버지는 책에서 배운 대로 진지하게 설명하긴 했다 역시 아이들은 뜨악한 표정이다 그들 가족을 지나쳐 둘은 다시 해안도로가 난 쪽으로 왔다 군대에 군대에 긴 의자가 놓여있어 편하게 앉아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바다 위에 나랜이 퍼졌다 연우의 오래된 기억들이 물이 담긴 두레박처럼 묵직하니 끌어올려졌다 겨울이면 어린 연우는 엄마 대신 매소운 바람 몰아치는 부두에서 굽은 손을 불어가며 그물을 줄였다 저녁엔 마당 수도가에서 진저래가 날 만큼 차가운 물에 맨손을 담그고 생선을 손질해야 했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를 깔고 책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더운 여름이면 친구들은 시원한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즐겼지만 땡볕 아래에서 얼굴을 벌겋게 익히며 아버지 일을 도와야만 했다 휴일이나 방학을 즐기는 건 꿈같은 일이었다 친구들 손은 마디없이 가늘고 깨끗했지만 연우의 손가락은 굵었으며 손등은 여기저기 생선가시에 긁혀 흠집 투성이었다 게다가 추위에 얼었다 터져 나무 등갈처럼 거칠었고 손바닥에는 제법 옹이까지 박혔다 어린 마음의 그런 처지가 꽤 속상했었던 것 같다 그럴 때면 연우는 여자를 찾아가곤 했다 아마도 엄마에게 하듯 무람없이 응석부리고 싶은 마음에서 였을 것이다 여자는 등을 토닥에 주거나 흘러내린 머리칼을 지근히 넘겨주었다 거친 손을 안쓰러워하며 크림이나 약을 발라 조물조물 만져주기도 했다 점멍울이 생기자 브레지어를 사주었고 초경이 시작되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챙겨주었다 엄마의 손길을 받을 수 없었던 사춘기 연우에겐 엄마 같은 보살핌이었다 그런 것들에 어린 연우의 결핍과 그리움이 잠시라도 위안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으로 따스한 한자락 바람이 들어찬다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공원을 나오자 저어만치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죽은 사람의 넋을 진혼하는 수만 곳 중이었다 주모가 주발과 살아있는 닭을 흰 천으로 묶어서 조심스레 물에 띄웠다 옅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푸르스름 암 속에 닭은 뭉쳐놓은 안개 덩어리처럼 비현실적이다 그 사이 양중이 흰 종이를 매단 골메기 선왕대를 바다에 던지며 구슬프게 초혼을 한다 초혼 의식이 끝나고 주모는 닭을 다시 끌어내 가슴에 안고 구청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줄래 줄래 그 뒤를 따라간다 정말 저렇게 하면 혼이 우는 건가요 그거야 알 수 없지만서도 그렇게 믿을라 치면 그런 거 아니겠나 제발 이사 그런 걸 하면 좀 좋겠노 네 아베 혼도 그렇게 실려오면 좋을 끼 구만 여기 이렇게 당신 딸도 와있고 또 연우는 말을 맺지 못한 여자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금방이라도 울음 한자락 꺼이 꺼이 풀어날듯한 여자를 보지 않으려 맞은편 방파제 쪽으로 슬그머니 눈길을 돌린다 대신 그간 애써 묻어두었던 얼굴들이 스산하게 살아나고 있다 많은 날들이 흘렀다 연우는 오랜 시간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여자를 대하면서 문동 문득 사과내린 먼지거나 빛을 쬐지 못한 서늘함 같은 걸 막연히 느껴야만 했다 뭐지 곧 알 수 있었다 그 그늘짐이 자신에게서도 퍼져나오기 때문이라는 걸 오히려 여자가 풍기는 것보다 더 짙을 거라는 사실은 씁쓸한 사글픔이었다 연우는 결혼해서 아들을 아들을 하나 두었다 아이가 4살 되던 해였다 아들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놀았다 연우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었다 아들은 가끔 2층 제 집 베란다를 올려다보며 연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일요일이라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 같이 나갔던 남편은 담배를 사러 잠깐 가게에 갔다 다른 아이들이 아들이 탄 그네 옆으로 모여들었다 어떤 아이는 밀었고 어떤 아이는 당겼다 그 바람에 그네가 앞으로 차고 나가지 못하고 팽그르르 돌았다 순식간에 고리 모양의 쇠줄이 꽈배기처럼 꽈지며 아들의 목을 조였다 몸은 그네판에서 밀려 모래 땅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흔들렸다 뽀얗던 얼굴이 금방 건풀어졌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들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연우는 여전히 아들과 함께 살았다 아들이 엄마 하고 품에 안기면 수밀도같이 부드러운 속살을 손으로 쓸었다 목욕을 시키고 나서 통통한 엉덩이에 입을 맞추면 비눗방울 같은 웃음을 한바꼬처럼 터뜨렸다 끼니마다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도망다니는 아들을 따라다녔다 아들의 옷은 날마다 세탁되어 건조대에 널렸고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도 매일 소독이 됐다 오후에는 함께 아동용 비디오를 보다 낮잠을 자기도 했다 저녁이면 양치질을 시켜 잠자리에 눕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눈에 잔뜩 졸음이 덮인 아들이 하품을 하면 이불 깃을 당겨 토닥 끓여 재웠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4살배기 아들과 보내는 연우의 하루하루는 연우 엄마들처럼 바빴다 그럴수록 몰골은 하얗게 사위어가는 제가 두었다 남편이 그런 연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울부짖었다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아들이 사라진 집은 추운 겨울만 있는 동화 속 거인의 정원이었다 연우는 물속을 부유하듯 늘 멍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출근을 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행을 하고 직장과 집안 대수사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는 일상을 꼼꼼히 살아갔다 연우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원망이 일었다 둘 사이는 굶어가는 상처처럼 황폐해지며 점점 서로를 외면했다 다음 해 어느 봄날에 깊은 밤 이었다 뭔가가 거칠게 들썩거렸다 연우는 잠결에 심하게 불어대는 바람으로 창문이 흔들리는 줄 알았다 아 어쩌나 애써 피어난 꽃들이 속절없이 지겠구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까무룩히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들썩거림은 점점 더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떴을 때 남편이 모로 누워 소리내어 울고 있는 걸 보았다 갈고리로 내장을 긁어올리듯 고통스러운 울음이었다 연우는 모른 척 돌아 누웠다 밤 내내 살을 애는 겨울바람이 휘몰아쳤다 매정아리만큼 냉정하게 일상을 살던 남편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려는 거였다 보이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은 삭풍 몰아치는 겨울강처럼 추웠던 것이다 얼마 후 연우는 이혼했다 같은 아픔을 서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건 고통이었다 아버지와 같은 또 다른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다 우웅 우웅 씻느라 욕실에 있는 여자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얼핏 화면에 뜬 사진이 보였다 젊은 남자인 것 같았다 한참 울리던 전화는 받지 않자 끊어졌다 잠시 후에 여자가 욕실에서 나왔다 아침 낮을 요란스럽던 구 땅에서의 모습과는 달랐다 씻느라 겉옷을 벗어서 내복 차림이었는데 목둘레와 소매뿌리가 금방이라도 오리 풀릴 것처럼 날깃하게 낡아있었다 연우는 요즘처럼 물자가 흔한 세상에 아직도 저러고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지금 여자 나이쯤이라면 경제적으로도 어느정도 안정됐을 터인데도 말이다 전화 왔었어요 우리 아들인갑네 여자는 얼굴에 금방 화색을 피우며 서둘러 전화기를 연다 아들 잘 지냈더나 그래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알았구마 내일 갈텐께 걱정하지 말라 카이 통화를 통화를 끝낸 여자의 입꼬리에 채 거두지 못한 웃음이 벙식거린다 연우는 포만한 웃음 속 대상이 슬메시 궁금해진다 자제는 며칠이나 두셨어요 아들 하나 그나저나 요즘은 대학 졸업을 해도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드마 우리 아들은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도 그 지방 가르쳐놨는데 어찌 될란가 모르겠네 어매가 넉넉해서 한 재산 뚝 떼줄 쳐지도 못 되는데 큰 회사 아니라도 취직이나 후딱 되면 좋을 끼구만 말엔 걱정이 담겼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돌고 있다 자식을 가진 이 세상 어미들이 내부일 수 있는 안정된 뿌듯함이다 연우의 가슴으로 싸한 바람이 스며든다 자식 아이 아들 딸 그런 말들이 스선하게 와 감긴다 그 마음을 떨치기 위해 연우는 화제를 돌린다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편분께서 뭘 아세요 영감 그런 거 없내라 내사 한 남자 만나 안전하게 그 그늘 밑에서 살팔자가 아닌데 뭐 그러면 쭉 혼자 지내셨어요 되묻는 연우의 눈이 화들짝 놀란다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이 새끼 키우며 벌어먹고 살라니 몸이 고달팠지 화장품 외판이며 식당 설거지며 파출부며 술집 것들 빨래 빨아가며 도둑질하고 몸 파는 거 빼곤 안 해본 게 없인께 그래도 새끼 크는 거 보면서 고생이 고생 같지 않았구마 연우는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웠을 여자의 고달품에 마음이 가닿는다 낡은 내복을 입고 있던 게 비로소 이해된다 짠함이 밀려오며 괜한 걸 물었다는 미안함이 든다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굿땅에서 간간이 푸너리가 들려온다 어제 시작했던 굿이라면 오늘 밤을 지새고 내일에야 끝날 것이다 초저녁에 보았던 넋을 건지는 장면이 여자에 대한 짠함과 함께 연우에 가슴에 얹힌다 야야 우리 굿 구경이나 가볼까 젖은 머리를 말리던 여자가 재미있는 걸 발견한 아이처럼 눈빛을 반짝이며 말한다 연우가 어렸을 시절에는 크고 작은 구판이 흔히 벌어져 굿소리가 음내를 자주 휘돌았다 굿은 작게는 일신과 가정의 평안에서부터 크게는 먹고 사는 발판인 바다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 행사이기도 했다 고기잡이를 어부로 살다 보니 바다에서의 죽음도 많았다 자연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안타까움은 굿이라는 매개로 발현됐고 삶과 죽음이라는 두 세계의 경계를 추상적이나마 이어주는 달이기도 했다 가을날은 이 것만은 올 날은 막연하고 젖은 옷 벗고 마른 옷 개복하고 혼이라도 넋이라도 웃소 연후와 여자가 다시 들어선 굿땅은 낯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차있었다 그런데도 물기머금은 처연한 무녀의 사설만 들릴 뿐 숙여날이 많지 조용했다 나지 않은 별신굿은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위한 것이기에 축제처럼 흥청거린다 그러나 밤을 새워하는 진옥이 굿은 죽은자의 넋을 천도하는 의식이기에 아무래도 엄숙하고 슬플 수밖에 없다 진옥이 굿은 망자가 죽은지 49일 안에 행하며 칠칠제와 병행하기도 한다 오늘 밤에 진옥이 굿은 얼마 전에 고기를 잡다 바다에 빠져 죽은 남자를 위해 사다 망자는 마흔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홀어머니와 살았다고 했다 종이꽃 등 용선이 장식된 재단에는 그의 넋이 담긴 신태집과 시신을 대신하는 넉자리가 놓였다 망자를 부르기 위한 춤사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무녀의 몸이 너를 뛰듯 자유로이 허공을 뛰어오른다 질풍에 휘날리듯 세차게 쾌자자락을 노을대는 얼굴엔 땀이 번들거린다 덩달아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간간이 터져나온다 박수 양중들은 아이고 아이고 고글하며 화급한 주임사를 더한다 접신 행위는 점점 정점으로 지닫는다 무녀가 쥐고 있는 부채와 방울이 혼돈처럼 흔들린다 추상적 존재의 재현을 불안하게 암시한다 어느 순간 무녀가 못박힌 듯 멈춰선다 드디어 넋이 실린 것 같다 표정이 무섭도록 딱딱하게 굳어졌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어댄다 얼굴 근육은 푸들거리고 빗기 없이 창백하다 두 눈을 질끈 감고선 깊고 긴 휘파람을 내뱉는다 후이 후이 가는 대롱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가 구 땅 안을 음산이 휘돈다 무녀가 다시 한 번 더 세차게 몸을 떤다 그리고 입을 연다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자연히 흘러나온다 피를 받고 살을 받은 부모 형제 두고 나는 가오 만난 사람 헤어지고 해진 사람 또 만나도 다시는 못 올 곳으로 가오 아이고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 두고 내 어찌 발걸음이 떨어지겠소 어머니 공수를 내리는 무녀는 죽은 아들처럼 어미인 늙은 여인을 끌어안고 울먹거린다 아들을 잃은 어미는 그에 철철 울고 만다 토해내는 슬픔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들고 있는 신장대가 푸르르 푸르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린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빛도 두렵고 슬프게 흔들린다 연우의 눈과 가슴도 에이게 젖어든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린다 눈가를 문지르느라 깜빡 눈을 감았다 뜬다 그 순간이다 눈앞으로 젖빛처럼 뽀얀 4살짜리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든다 그러나 이내 검푸르게 변하며 흐늘한 불덩어리로 휘돌고 만다 뒤이어 또 하나의 존재가 아른거린다 갓난아이인지 어른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형체가 사무치게 다가온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후벼 파이는 것 같다 뭘까 뭘까 이 찢어지는 저릿함은 그 속절없음은 형체 없는 아들을 향한 늙은 어미의 통곡과 함께 더해간다 한바탕 격정같은 무거리가 지났다 무녀는 진이 빠진 듯 허청대며 뒷사설을 토해낸다 넋두리 같은 소리가 구슬프다 사람들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간간이 들린다 여자의 눈시울도 벌개져 있다 연우의 가슴도 헤집어놓은 듯 먹먹하다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아차 한 번 죽어지면 죽진 장포 일곱매 상하로 질끈 묶어 소방산 대뜰루에 덩시렇게 울려매고 북망산을 행할 적에 산토로 집을 짓고 송죽으로 문을 삼어 두견쩍궁 우실때야 산은 첩첩 밤 깊은데 차량한 건 넋이더라 사설까지 마치고 나서야 초망자 굿이 끝났다 다음 굿은 이른 아침에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 간혹 자리를 뜨기도 했지만 굿 땅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비스듬히 눕기도 하고 편히 발을 뻗으며 서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었다 연우는 매키한 향내가 답답하다 잠시 바람을 쐬고 싶다 여자를 여자를 보니 일어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혼자 굿 땅을 나선다 와 닿는 밤바람이 선뜻하다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굿 땅을 돌아 뒤로 왔을 때다 목이 심하게 잠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싶어 보니 어둠 속에 머리에 두른 흰띠가 선명하다 조금 전 굿을 주관했던 무녀가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이었다 무녀의 눈길이 빠르게 연우를 훑어내린다 여기 사는 사람이요 고양이에요 응 그래 꿀이야 나는 담배나 한 대 피려고 나왔소 산 사람이고 죽은 혼이고 죄다 목을 메고 달라붙어 하늘 들어달라고 하니 굿 한 번씩 하고 나면 속이 너덜너덜덜 하다우 길지도 않은 인생살이 어째 그리 한들이 많은지 무녀의 말은 누구야랄 것 없이 주절대는 넋두리 같다 광중 광중 뛰며 공중을 날아오를 듯 넘치던 힘은 느껴지지 않는다 사람의 애간장을 쓸어내리며 사설을 쓸어내던 신들린 숭무의 모습도 없다 후줄그레 땀에 절은 무명천같이 추욱 찾아보이기만 한다 수밖에 그러다 보면 또 저절로 풀어질 날도 있지 않겠수 그렇게 한세상 살아가는 거지 뭐 연우가 듣건 말건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하던 무녀는 바닥에 담배를 눌러끼며 눌러끼며 일어섰다 엉덩이를 툭툭 털곤 굿땅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흐릿한 불빛처럼 가없어 보인다 무녀가 가버리고 나자 모든 걸 빨아들일 듯한 검은 어둠만이 상기되듯 주변에 가득하다 연우는 갑자기 짙은 피로가 밀려온다 널부러지듯 몸을 누이고 싶어진다 그리고 축항쪽 방파제가 산뜽성의 등대가 나고 자란 집이 휘몰아치듯 다가든다 그 주위를 산벗꽃이 후루룩 후루룩 떨어져 내리며 부역해 가린다 당황스럽다 허둥지둥 손을 뻗어 막을 걷어내듯 휘저어보지만 꽃잎들은 여전히 앞을 가린다 순식간에 모든 기억의 회로들이 꽉 막혀버리며 방향감각을 잃은 것처럼 허청하다 아침에 떠 저녁에 지는 해처럼 당연하게 익숙한 것들이었건만 분간이 되질 않는다 길 서른 밤거리에 서 있듯 막막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누군가 손뻗어 잡아주었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때 구 땅에서 나온 여자가 연우를 찾는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게 보인다 왈칵 서러운 울음자락이 목까지 차오른다 길을 잃고 헤매다 간신히 엄마 품을 찾은 심정이다 야야 니 어두운 짓은 뭐하노 철양스럽구로 난 들어갈 기라 더 있으면 뭐하겠노 가슴만 내리지 닌 우짤란고 여자가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연우를 보고는 가까이 다가온다 말하는 품새가 들떠보이던 초저녁과는 달리 힘이 없다 어째 밍숭 밍숭한데 우리 술 한잔 할랑가 참 니 술은 할 줄 아나 너 아베이 참말로 묵득득했다 카이 재미라고 눈금지기만큼 없었지 하기사 사는기 뭔 흥이 낫겠노 에이구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연우의 아버지도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원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였다 더구나 부모로서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참척을 겪기도 했다 아버지는 6.25 전쟁에 부모를 잃었다 한동안 큰 집에 얹혀 살았지만 모두 다 살아내기 힘든 시절이었다 제자식도 짐이 되는 판에 핏줄이라 해도 조카들을 언제까지 거두긴 힘들었다 형제들은 보육원이나 남의 집 사리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자 맞이였던 아버지는 동생들 때문에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남의 집 사리며 배를 타게 됐다 덕분에 덕분에 형제들은 헤어지지 않아도 됐지만 어린 가장이 짊어진 짐은 무거웠다 연우의 고향은 분단 잡경지역이다 분단 경계선이 가로 놓인 육상처럼 해상에서도 남북이 대치했다 양쪽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경계구역은 고기가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과 남북 간 대치라는 위험으로 아무 때나 조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북측의 납포 위험과 자칫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연우가 다섯 살 때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납폭되었다 그날도 기상예보는 날씨가 좋을 거라고 했고 주랑 때도 괴창했다 많은 배들이 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고 경계구역 최근접거리에서 조업을 했다 그네 어장과는 다른 풍성한 어량에 모두들 정신없이 그물을 끌어올리기에 바빴다 그러느라 아버지가 탄 배에는 옅은 안개자락이 실같이 흐르기 시작하는 걸 미처 감지하지 못했다 이내 앞을 풍간하기 힘들만큼 안개가 퍼졌다 바닷물의 유속도 급격히 빨라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주변을 둘러보았을 땐 함께 출항했던 다른 배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보호구역 반경을 벗어난 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섬뜩했다 선원들이 우왕좌왕 할 때 배 옆을 부딪히는 둔탁한 기척이 들렸다 어느새 북한 경비정이 다가와 있었다 분개선을 넘었던 것이다 북한 경비정이 찌르는 총신의 감촉은 극한의 공포였다 북측 배에 옮겨 타며 아버지는 끔찍한 유기오를 떠올렸다 정부의 협상이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1년이 지난 후에야 북측 억류에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반공이 국시였던 남쪽 체계는 그간의 억류 동안 선원들이 북한 체제에 세뇌되었을 거라는 의심을 풀지 않았다 반공법 위반과 함께 간첩 용공 대상자일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라 지부했다 남쪽에서의 옥사리가 다시 시작됐다 양쪽 이데올로기의 만신창이가 돼버린 아버지가 가족에게 돌아오기까지는 꼬박 3년이 걸렸다 이후 아버지는 자물쇠로 채운 듯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 했다 정기적으로 하루나 이틀씩 집을 비우기도 했는데 관계기관의 조사에 응한 출행 때문이었다 기관의 승인 없인 집에서 몇 킬로미터 구역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 일상은 울타리 없는 감옥이었다 이데올로기가 무언지도 모른 채 단지 먹고 살아야 했던 이유 말곤 도무지 성립될 수 없는 민초의 억울한 죄목이었다 마신 술 때문에 열이 오르는지 여자가 창문을 열었다 알싸한 바람에 향내가 섞인 비릿함이 흘러든다 아침 낮에 다소 거북하다니 그새 익숙해졌는지 그럭저럭 괜찮다 묵고 있는 4층 방에서 공원 안이 내려다 보인다 고적한 가등 불빛 사이로 가시만 남은 나무들이 정령처럼 기꾸무래하게 무리지어 있다 너 아베 불쌍한 양반인기라 초실부모도 기막힌데 자식까지 앞세웠으니 팔자도 참 말로 얇고 따이가 부모한테 있어 그금맨치로 절창같은 일이 어디 있겠노 하나도 아니고 자식 둘을 아이고 육실할 놈의 팔자들 전생에 뭔 죄가 품할기 크레만아가 여자의 말에 연우의 가슴은 소금물에 닿은 상처처럼 아리다 화인처럼 찍힌 아픔이다 연우의 아홉 살 봄이었다 봄볕이 짜안 방파제에선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었다 부잡스러운 남자아이들은 축한 끝에 무인 등대를 낑낑대며 기어오르기도 했다 어른들이 알면 꾸중을 들을 판이었다 방파제가 널찍해도 자칫해서 발이라도 헛디디면 빠질 수 있었다 항구 안쪽 바다는 잔잔해도 꽤 수심이 깊었고 바깥쪽은 파도가 철썩거리며 바랑이 심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어른들 몰래 자주 방파제 끝을 찾아들었다 남자아이들이 겅중겅중 뛰는 동안 연우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냉큼 냉큼 건너뛰었다 구조물 표면에 붙어있는 홍합이며 고등을 따기 위해서였다 방파제에서 두 살 더 오래 오빠가 올라오라며 소리를 질렀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퍼런 파도가 철썩이며 발밑까지 쳐올라오자 무서워졌다 그만 올라가려고 할 때 구석에 탐스런 미역다발이 눈에 보였다 그냥 두고 가자니 아까웠다 저것만 얼른 뜯어서 올라가야지 밑으로 한 발을 옮겼다 순식간에 파도가 구조물 사이를 뚫고 허리까지 차올랐다 연우는 겁에 질려 세된 비명을 질렀다 오빠가 허둥지둥 밑으로 내려와 연우를 겨우 방파제로 올려보냈지만 정작 자신은 올라오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동생을 동생을 끌어올리느라 힘이 빠진 데다 수시로 파도가 들고 나니 표면이 미끄러워 발이 자꾸 헛디뎌졌다 열한살 어린 오빠의 얼굴이 공포에 질렸다 아이 하나가 화급히 부두에서 일하고 있는 연우의 부모를 부르러 갔다 그 사이 길을 넘는 큰 파도가 용수숨 치듯 다시 한번 구조물 사이를 덮쳤다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가 도착했을 땐 오빠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다들을 잃은 충격으로 어머니는 정신을 잃더니 맥을 놓고는 신앙고난 앓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한동안 뱃일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긴 했지만 곧 추스르고 일어났다 다른 자식들 때문에라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마다들의 죽음은 가슴에 묻혀 더욱 안으로 침잠하게 했다 연우의 죄의식은 많은 세월이 흘러도 씻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참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 하나의 고통이 어이없게 덮쳤던 것이다 1981년 6월이 시작되었다 횡행한 소문들이 떠돌았다 방송이나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휴식어림이었다 지난 5월에 지난 5월에 저 아랫지방에선 난리가 났다던데 군인들이 양민들을 막 죽였다는구만 뭔 소리여 전쟁이 일어난 곳도 아닌데 남도 쪽에서 행해졌던 도룩의 참상은 바람결에 묻혀 연우의 고향인 북쪽까지 전해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각 대학에서 휴교령이 내려졌고 긴급 수배령이 발포됐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연우의 이란성 쌍둥이인 남동생 연철도 집에 와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에 한 사람이 찾아들었다 연철의 학교 선배이면서 같은 하숙집에 있는 사람이었다 군 입대를 하기 전에 잠시 다니러 왔다곤 하는데 워낙에 시국이 그런지라 아버지는 찜찜해했다 하지만 내색하진 못하고 지난 겨울방학에 놀러왔던 것처럼 별 탈 없이 지내다 가기만 바랐다 기상청에선 예년보다 여름 장마가 일찍 왔다고 했다 비도 오지 않으면서 후텁지근하게 흐릿하던 어느 날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집에 와있는 연철의 선배 친구가 피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철의 선배는 친구로 몇 번 어울린 적이 있었지만 함께 활동한 일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일단 검거된 친구 입에서 이름이 불거졌다는 건 위험한 정황이었다 그런 상황에 집으로 갈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난감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을 내몰 수도 없고 성가실 줄 뻔히 알면서 끼고 돌 수도 없었으나 결국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내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상대로 갈만한 곳을 추적해서 찾아온 형사에게 이미 떠났다고 둘러대고 선배를 구방에 있게 했다 직접 가담하지도 않았으니 며칠 몸을 사리고 있다 보면 잠잠해질 테고 그런 후엔 떠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단순한 생각이었다 저녁이 되자 빗줄기는 더욱 강해졌다 사위가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연철은 축축하고 무더운 고방에 종일 갇혔을 선배가 걱정되었다 해도 졌는데 뭐 별일이야 있으려고 싶어 구방문을 열 때였다 두툼한 손이 연철보다 먼저 우악스럽게 문을 열어제꼈다 형사였다 놀란 선배가 순식간에 튕기듯 뛰쳐나와 도망쳤다 얼결에 연철도 뒤따랐고 형사가 쫓아나갔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이내 가물해졌다 아버지와 연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음을 졸였다 다음 날 아침 연철과 선배는 등대 밑에 외진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머리가 처참히 으깨진 연철 옆엔 날카로운 돌덩이들이 많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엎드려 죽은 선배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주변 조약돌을 건물게 물들였다 경찰은 비 내리는 어두운 밤 가파른 벼랑길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 같다고만 간단히 사인을 주정했다 원치 않았던 시대의 아픔은 또다시 아버지를 짓밟고 무화시켰다 아버지는 더욱 깊게 가라앉은 물밑이 되었다 마이저 뿌리라 생각하면 뭔 소용이 있을키고 속을 끓인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 것도 아인께 그저 잊어버리는 기 상체가 이겄나 연호야 다른 사람 인생도 겉으로 볼 땐 나보담 잘 사는 것 같어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다 마찬가지 내라 아픔 없는 인생 없는 기다 무슨 말인지 알자 늦은 시간인데도 모텔의 사람들이 드는지 종종 기척이 들린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발자국 소리와 열쇠로 문을 여는 경미한 금속성 소리가 찰칵 조용한 적막을 파고든다 연호야 마 내 살아온 인생 구비 구비 한번 들어보래 전쟁나던 해 나가 일곱 살이었지 한 동네에서도 우익좌익이 갈리며 사람들이 파리목심처럼 죽은 나자빠질 때였구마 아베 어메는 무지렁이로 농사꾼이었지 이념이고 모시고 알턱이 있었겠나 그저 등어리가 휘도록 일하고 배골지 않음사 제일인 줄 알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정체물을 남정내들이 들이닥친기라 어메는 잽싸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 나를 윗목으로 밀며 귀쩌내다 말했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카면서 어두우니 사내들도 어메지 거릴 미처 못 봤지 하지만 어메젓을 몰고 있던 동생은 어쩌지 못해 같이 개 끌리듯 마당으로 끌려가지 않았더나 곧 탕 탕 탕 귀를 찢는 총소리가 들리고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매미 따갑다 여자의 눈이 붉어졌다 눈속이 그렁하며 술을 따르는 손길이 흔들린다 밤새도록 부들부들 떨다 부역해 동이 터오기에 마당에 나와보니 아베는 총을 맞은 얼굴이 반은 뭉그러졌고 어매도 역부리가 터져 창시가 다 삐져나왔드마 동생도 어매품에서 피범벅이 되어 죽었고 바닥인시 뻘건피가 벌창인기라 어찌나 무섭은지 구꾸라지듯 그대로 대문을 나서지 않았겠드나 어린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름사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은 궁원 조형물이 불빛에 서름하다 어두운 바다에 점점이 떠있는 체낙기 어선 불빛이 가뭇없이 흔들린다 부모 형제 죽은 걸 보고선 집을 나와 하염없이 걸어내라 쥐방울만한 걸음으로 건노라니 좀 힘들었겠나 그때 날 열세 살까지 키워준 양음애를 만났는데 그때 내 꼬라지가 말이 아니더라네 눈물 콧물에 먼지를 뒤집어서 새까마니 떼꾹이 흐르고 어디서 신발 한짝은 벗겨졌는지 발 한쪽 껍데기가 홀랑 벗겨져 피가 시뻘겋으란다 집이 어디냐 물어도 모른다 하니 우선 아부터 살려야겠다 싶어 데리고 왔다 카드라 그때는 전쟁통이라 부모 이른 아들이 수 태는기라 그 후엔 집으로 가셨어요 어데 다시는 못 갔지 일곱 살이면 기억이 꽤 솔찬했을 낀 데 거짓말처럼 싹 지워져버렸던가 베 원체 험한 꼴을 봐서 그런가 그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마 그리고 다시 집을 찾아간들 누가 있어 나를 반겼을 끼고 다 죽고 없는 전쟁통에 무자비한 전쟁은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은을 주고 말았다 전쟁으로 고아가 됐던 아버지와 여자가 살아온 불행한 시대가 연우의 가슴에 먹먹하니 쫄을 든다 양음에는 소리하는 사람이었지 사실 말이 좋아 소리지 먹고 살자니 술도 팔고 몸뚱아리도 파는 논단이나 진비 없었구만 지금서야 소리하는 사람들 대접 받지만 그때야 소리하는 지집들 어디 대접해 줬어야 말이지 그때들은 풍월로다 나가 소리 흉내를 좀 냈다만 주서들은 기도해서 가짢지 왜요 얼마나 듣기 좋았는데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만 어쨌거나 내는 양음에 하고 살던 그때가 사무치게 그립다 제 속으로 난 새끼도 아닌데 날 그저 물고 빨고 안 했드나 양음에 랑 몇 년 터잡고 살던 곳에 산벗나무가 많았는 기라 봄이면 온 천지에 산벗꽃이 날려 눈이나 꽃빛 속에 있는 것 같았지 나풀 나풀 내려앉던 꽃이파리가 지금도 눈앞에 선하구만 말을 하는 여자의 표정이 발그레 화사하다 눈빛은 꿈을 꾸듯 아련히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날에 햇살 따신 마루에서 양음에 처연한 소리자락 듣고 있을 나치면 가슴 파기르다가 서늘한 늦가을 바람이 뭉텅 틀어 자는 것 같았으니께 빨간 눈이세 이바구도 그때 들은 기라 참말로 매미쓰려 홀짝거리면 양음에는 그래 안했나 아이고 이 가시나야 뭔 서름이 그리도 많노 아서라 일장 중몸같은 짧은 세상 그리 서로 살면 억울해서 우짤낫고 우짜든 동 널랑은 서로 말고 한세상 해낭 낙거리며 살아야 한대 그래 내사 사는게 고달프면 양음에랑 그때 산벚꽃이 간절히도 생각났다 아이가 처음 늦은 마당에서 산벚꽃을 보는데 떡 양음에 살아온 것 맨치로 반가우면서도 후찌그리 전하든고 그러셨겠어요 양음에 팔자가 뿌리받고 살 팔자가 아니어서 이곳저곳 먹고 살 건덕지만 있으면 흘러다녔제 그런데 산벅꽃 많던 그곳에선 아홉살부터 열두 살까지 삼 년이나 안 살았나 양음에도 처음부터 눌러앉을 생각은 없었다 카더라 읍내 부잣집에 소리해주러 갔다가 고마 돈 좀 넉넉하게 얹어준다는 장터 술집주인 이바구에 술도 치고 소리도 함서 붓박이로 있었다네 그것도 그거지만 백날 떠돌아보아야 내를 사람답게 키우기 클 낼 것 같더란다 아무리 소리꾼이라고 고개빠빠 시쳐들어도 싸져바 누리장와 대접받을 기라면 차라리 눈 질금 감고 후딱 돈 좀 못 가서 안전하게 터잡고 날 공부시킬라 했다 하더라 그래 내 졸업은 못했어도 핵규물은 먹어봤다 아이가 그렇지만 박복한 내 팔자엔 그마저도 과분했던 갑다 막판에 장터에서 만난 양음의 서방인지 오방인지만 아님사 오래 살았을 긴데 망할짝짝을 등굴 빼먹니라 여기저기 끌고 다니지 안했나 우야든간에 양음애랑 살던 그곳 3년이 내 인생에선 제일 다 행복한 시절이었네라 태실은 곳도 아닌데 부모 형제 뿌리 내린 고향 같더라 말이다 당장이라도 달리가면 삽자까지 나온 식구들이 다시 웃음으로 맞아줄 것 같은 기라 나중엔 가보셨어요? 어데 아직도 못 가보고 이래 안 했나 꽃 소식이 들리는 봄이면 생병 알런건 맨치로 다 집어치우고 달려가고 싶지만 사는기 어데 마음먹은 대로 돼야 말이지 그렇게 한 해 한 해 세움말만 보내고 이젠 백발만 허였다 아이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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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너 아베랑 니 만나 살던 그 시절이 양우매랑 살던 그때 맨치로 여겨져 참 말 좋았구마 식구들 따신 웃음 같았으니 깨 어둠 속에서 반짝 켜지는 성냥불처럼 여자의 얼굴에 따스함이 피어나는가 싶더니 이내 사그라진다 채워지지지 않은 그 시절의 그리움 때문인지 표정이 쓸쓸해진다 양음의 서방이라는 작자가 보통 건달이 아이더라고 허구 날 술차 먹고 노름질하는 것도 모자라 사람을 폐대니 그래 그런가 어쩐가 양음에는 골골하더니 결국 돌아가셨다 졸지에 내 신세 끈떨어진 쥐웅박이 돼버린 거야 당연지 샀고 음에 죽고 망할 작자가 나를 식모로 보냈는데 가보이 술집 아이든가 배 돈을 받고 내를 팔았던 기라 말이 좋아식 모지 그 속에 있다 보면 술집 년 되는 기제 몇 해 있다 보니 주인놈이 내를도 팔아버리지 않았겠나 연우는 가슴이 답답하다 열린 창으로 아까보다 더욱 짙은 향내가 흘러든다 시상에 시상에 다시 팔려간 곳이 깡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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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깡촌이 어디 있겠노 차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골작을 반나절이나 걸어 들어갔더니 공사판이 나오드마 짐이 지집년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웬통 텁석불이 사내들만 벅식을 거리는 기라 낮엔 죽어라 일시키고 매일 밤마다 순번을 정해서 하나씩 돌아가며 잠재를 하는데 아이쿠 내 팔자야 사위에 내린 어둠처럼 여자의 삶에 깃든 어둠도 깊기만 하다 아이쿠 내 그때 생각하면 몸뚱이로 지네가 기어다니는 건 맨치로 소름끼치구마 그렇게 여섯 달을 지내다 일꾼 하나를 꼬드기지 않았드나 그리고 어느 날 나들이 가자고 해서 간신히 돋겼지 그라이도 뭐할 끼고 도망쳐 보니 배울 게 있길 허나 돈이 있길 허나 그렇다고 돌아갈 부모 형제가 있길 허나 보고 배운 거라군 술 팔고 웃음 파는 끼인데 어쩌겠노 다시 그 바닥으로 끼 들어갔지 그렇게 떠돈 내 인생이었구마 여자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공허히 흐른다 누구든 동 사는 게 신나서 살겄나 다들 죽지 못하니 사는 기지 그라이 웃짜겠노 하루 새끼 밥 먹을 수 있고 큰 걱정 없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니도 가슴팍에 묻어두지 말고 풀어뿌리라 가는 기다 인생살이 니만 까끡한 거 아이다 여자는 술기온에 조금은 흐트러진 어조였지만 어루만지듯 자분 자분 말한다 닫힌 닫힌 한쪽 유리창에 그런 여자의 모습이 되비친다 먹빛 어둠을 배경으로 도로를 하게 붙박힌 모습은 물기가 다 빠져 꾸덕꾸덕 말라비틀어진 나무 등걸 갔다 연우의 코에 매움한 냄새가 감겼다 어선 눈을 떠보니 여자가 창가 의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실내는 아직 어둑하다 사물들이 흐릿하게 눈에 잡힐 뿐이다 제 발지도 않은 바깥도 선명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옅은 안개까지 깔렸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를 막 넘어가고 있다 일어났나 배 나 때문에 잠 깼뜨나 아니에요 깬 시간이에요 그나저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에 늙어서 그런가 잠자리가 바뀌어 그런가 잠이 잘 안오대 말을 하면서 여자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더니 심하게 조갈난 것처럼 병체로 벌컥대며 마신다 그리고는 다시 기나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다급하게 야야 라며 연우를 부른다 연우는 대답 대신 여자를 마주 쳐다본다 눈자위가 충혈되어 있다 전날 밤에 마신 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표정에 설빛 망설이는 기색이 어린다 하지만 곧 다부진 기세로 말을 꺼낸다 나도 이제 꽤 살았지 그만큼 살았으면 이젠 웬만한 일들은 새발에 피같지 않겠나 그치 글쎄요 사는 게 어디 말처럼 그런가요 힘든 일들은 겪을 때마다 여전히 고통스럽긴 매한가지잖아요 뜬금없는 물음이 좀 의아했지만 연우는 무심히 대꾸하며 자곤한 잠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침대를 내려섰다 그런데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등줄기를 훌른 느낌이 들었다 그와 함께 어젯밤부터 석연치 않게 와닿던 여자의 행동도 스치듯 짚어졌다 어린 시절의 십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여자를 알고 지냈지만 연우가 확실히 아는 것이란 사실 많지 않다 오랜 세월이 흐른 어제서야 미처 몰랐던 이런저런 얘기를 여자가 말하는 대로 들었을 뿐이다 그것도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잡다한 말들이었지 속내는 아니었다 그래서였는지 속까지 혼랑 뒤집어 탈탈 털어보이지 못한 뭔지 모를 미진함이 들긴 했다 그때가 82년 4월이었을기다 바람이 미친년 널 뛰듯 부러졌겠네라 서울옥 유리 복합문이 우어찌나 덜컹거리는지 그날 사색이 된 니 아베가 날 찾아오지 않았겠나 아버지라는 말에 이불깃을 매만지던 연우의 손이 움찔한다 아울러 아울러 몇십 년 전의 일이 여자의 입에서 들며개지는 것에 슬그머니 언짢아진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되어서다 끝까지 매몰쳤어야 했는데 인정때문에 묶인 것이 후회가 든다 오래전에 음울한 풍경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다 느 아베 말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지 구만리 같은 앞날이 달린 문제인데 그라고 봉투를 건네주는데 솔차는 돈이 들어있는 기라 나 몫으로도 따로 챙겨 넣었더마 그 무렵 아버지는 여학교 뒤에 있는 꽤 큰 밭두기를 팔았다 토질도 좋았고 경작도시란 밭을 급하게 처분하느라 제값도 받지 못하고 파는 걸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그렇게 처분한 돈을 여자에게 건넸던 것이다 이십여 년 전 젊었던 여자와 그보다 더 젊었던 연후가 아직 차차도 운행하지 않은 터미널에 있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주변 가게들의 덧문이 거둬지기 시작했다 둘만 있는 우중충한 대합실은 새벽 기온 때문만은 아닌 오소소한 한기가 가득했다 시선을 애써 다른 곳으로 두는 여자의 얼굴에 그늘이 짙었다 질러대는 소리에 오장육부가 다 쏟아지는 것 맨치로 소름이 끼치드마 참말로 기구절창스럽고 불쌍스러워 못 보겠더라 내가 언제 새끼를 나봤드나 그런데도 와 그리 아프드노 꼭 내 살 찢듯이 말이다 5월이었다 대지에 내리는 햇살은 싱그러웠고 세상은 온통 환했다 푸르고 붉고 노란 갓가지 색채가 풍요롭고 화려했으나 대낮에도 불을 켜야만 하는 무허가 주산온의 실내는 어둑했다 그 안에 두 여자는 숨 넘어가는 처절한 소리를 지르고 들어야만 했다 그날은 어버이날이었다 세상의 자식들은 낳고 키워준 은공에 감사하며 부모들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았다 그러나 주산온 아내 딸은 아버지의 가슴에 꽃 대신 드러낼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얹어야 했다 이제서 하는 말이다만 그때는 아베가 연철이 선배 이바구를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창씨가 쏟아질 것 같더마 너도 기아메타카이 여자의 입에서 연철의 선배라는 말이 나왔다 연우는 불씨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휘청거리는 기분이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더구나 여자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떡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존재다 그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제 아이다 어쨌거나 후찰끼고 이미 죽고 없는 놈을 살려낼 수도 없고 너 아베 속이 푹푹 썩는 기야 당연지사 아이였겠나 연우는 아버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쌍둥이인 남매의 대학 공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대신 가게 문을 닫으려고 셔터를 셔터를 내릴 때였다 제가 해드릴게요 연철의 선배였다 혼자 있기 무료해서 산책삼아 나왔다고 했다 평소에도 일 마칠 때쯤 데리러 오던 연철을 따라오기도 하던 타였다 연철이 대학에 입학한 해부터 알았어도 거의 가게에 있는 연우로선 가까이 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건네지는 느낌이 좋았다 평소 이렇다 저렇다 주변에 대해 별로 말이 없던 아버지도 좋게 보았다 함께 가게 문을 닫고 나선 거리는 한산했다 드문드문 몇 사람이 지나다닐 뿐이었다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가게들이 밝힌 불빛마저 졸음이 내려앉은 눈꺼풀처럼 무거웠다 적막한 밤거리에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가로등 불빛이 둘의 그림자를 앞으로 길쭉하니 내려놓았다 어쩔 수 없이 제 그림자들을 밟아야만 했다 아버지와 연철이 제사를 마치고 오려면 아무래도 자정은 넘을 듯했다 연철의 선배는 연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퇴마루에 걸터앉았다 혼자 들어가기가 무했던 연우는 부엌에서 마실 걸 가지고 나왔다 막상 집안에 둘만 있게 되니 괜스레 어색해서 서로 말없이 밤바다만 바라보게 됐다 연철의 선배가 먼저 입을 뗐다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비는 오지 않고 후덥지근하다고 하자 그러게요 라면서 연우가 대꾸를 했다 둘은 이런저런 심상한 말들을 몇 마디 더 나누었지만 이내 또 말이 끊겼다 연철의 선배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조금 전과는 다른 자신의 속내인 것 같았다 감성의 진폭이 별반 느껴지지 않는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 녹아든 침울함은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와닿는 이 현실에 갈피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주인 부류든 그 주변부에서 그들을 깨고자 하는 부류든 각자 지향하는 것들이 정말로 명분이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저부터도 신념이라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치기어린 관념은 아닌가 민중민중하지만 정작 그들을 올바르게 직시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원하는 이상과 이론은 관통할 듯 훤한데 정작 실천에선 잼병인 자신도 주체를 못하면서 가당치도 않게 무슨 더욱이 일선에서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용기도 없이 뒷전에서만 어물거리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입대를 하려는 것도 결국 몸을 살이는 보신책 같아 사실 심한 자교감이 듭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회의와 번민 불안이 연호에게 우울이 전해졌다 방향을 잡기 힘든 모호한 갈래길 앞에서 주저해야 하고 예측하기 힘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막한 옥죄임이었다 그는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맏형에 대한 미안함이 많다고 했다 형은 집안의 유일한 대학생인 동생을 가보로까지 여긴다고 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기꺼이 비싼 학비와 하숙비를 대는 무거운 수고로움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더불어 식구들의 맹목적인 기대가 버겁다는 그에게서 복잡한 심경이 뭉클 베어나왔다 어두운 바다에 시선을 두고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짠한 연민이 연호의 가슴을 밀고 올라왔다 그 기색을 느꼈는지 그가 얼른 화제를 바꾸었다 미안합니다 괜한 얘기를 주절거렸네요 그러고 보니 밤바다가 좋습니다 등대 불빛이 바다 위로 퍼졌다 그때마다 사위의 형체들이 잠깐 잠깐 모이다 사라졌다 제대로 눈에 담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불빛은 거두어지고 어둠만 남아버렸다 둘 사이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어색해진 연호의 시선이 힐끗 마루에 걸린 시계에 가다왔다 시간이 꽤나 지나있었다 다음 날 이른 시각부터 일을 하는 아버지 아침밥을 지으려면 빨리 자야 했다 연호는 먼저 들어갈게요 라며 몸을 일으켰다 앞을 보고 있던 그가 그 자세 그대로 연호의 팔을 지그시 잡아당겼다 와닿는 손길에 미미한 떨림이 일고 있었다 연호는 얼결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가 연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스친 그의 눈길에 짧은 망설임이 배어나왔다 그러나 곧 조심스럽게 연호를 끌어당겨 안았다 그의 가슴에서 쿵쾅거리며 심장 뛰는 소리가 그대로 들렸다 연호의 이마에 닿는 입술이 뜨거웠다 달큰하면서도 비릿한 단내가 났다 그의 어깨 너머로 바닷가 휘어진 긴 모래톱을 따라난 어둑한 길이 보였다 그곳으로 희미한 후미등을 밝힌 차 한 대가 신상이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두운 길 저편으로 사그라지듯 섞여버렸다 연호의 정수리에서 그의 숨결이 다시 한 번 후둑 떨렸다 6월의 바람결이 이내 모든 것을 덮었다 연철과 선배가 어이없게 죽고 난 후 가을이 다가왔다 연호는 평소 무난히 해오던 수혜점 일이 점점 붙이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원치 않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임신이었다 두려웠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를 갖지 않기로 했다 아이를 낳기로 작정했다 미혼모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은 만만한 일이 아닐 테지만 찰나처럼 짧았던 시간이 가슴 저리도록 안타깝다는 마음에 밀어낼 수 없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겼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한 채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었다 사실을 알게 되면 핏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일 거였다 그 우려는 생각보다 일찍 다가왔다 그날은 연호가 가게로 나가는 시간이 연호 때보다 늦었다 몸이 더욱 무거워져 꿈지럭거리며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였다 점점 불러오는 배에 복대를 조이는데 드르륵 갑작스럽게 방문이 열렸다 문 밖엔 아버지가 있었다 연호가 이미 가게로 나간 줄 알고 뭘 좀 꺼내기 위해 기척도 안 하고 문을 열었던 것이다 방 안에 딸도 방 밖에 아버지도 못박힌 듯 멍하니 서있을 뿐이었다 곧 사태를 파악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어떤 내색도 질책도 하지 않았다 단지 배부른 지가 얼마나 됐냐고만 물었다 아버지의 가슴으로 두껍게 온 강이 갈라질 때처럼 쩡쩡대는 소리가 휘돌았다 내가 눈에 흙 들어가는 날까지 입을 봉한다고 맹서했는데 시방이 이렇게 떠들고 있구만 약조도 못 지킨다고 내 아베가 날 아주 몹쓸련이라고 하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연우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래 그리고 마음 단단히 묵어야 한대 니 말 니 아들이 시방 눈앞에 나타나면 우찰끼고 다그치듯 묻는 여자의 말에 연우는 당황스럽다 예 니 아 말이다 가가 살아있다면 우찰랑가 말이다 여자가 연우의 손을 꽉 쥔다 표정도 아까보다 더 굳었고 입술까지 떨리고 있다 마치 시비를 걸자고 작정한 사람처럼 눈까지 부릅든다 왜 그러세요 이미 죽은 자식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니 그아 말고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연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예리한 칼날에 살을 베이는 것 같은 섬뜩함이 스친다 이어 걷잡을 수 없는 화가 부글거린다 대체 여자의 의중이 무엇이기에 불현듯 나타나서 이처럼 들쑤시는 건가 며칠 전에 기습적인 전화통화와 만나서의 지근덕거림이 혐오스럽게 휘감는다 연우는 여자에게 잡힌 손을 매몰차게 뺀다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서 죽었다면서요 분명 아주머니 입으로 말했잖아요 저희가 뭐예요 몇십 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헤집어놓는 이유가 돈인가요 돈이라면 그때 아버지한테 충분히 받았을 텐데요 왜요 살기가 구단한가요 그래서 나를 찔러보고 싶었나요 그런 거라면 일찌감치 거두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나는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될 가족 아무도 없고 있다고 해도 그 따위 협박에 전전긍긍할 이유도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약속한 것처럼 그 일은 더 이상 해뜨리지 마세요 근본이라는 게 그렇지 별 수 있겠어 가당치도 않은 몸뚱어리로 남자들 등골이나 빼먹던 팔자였는데 잠시나마 그걸 잊은 게 한심하지 연우는 화가 치밀어올라 그런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싶은 걸 간신히 누른다 격한 흥분으로 가슴까지 벌렁거린다 안다 네가 지금 엄청실히 당황스럽은 거를 와 아니겄나 하지만 알아야 한다 이 대명천지에 엄연히 네 속으로 난 새끼가 숨쉬고 있는데 엄해가 몰라서 야 쓰겠나 죽지 않았다 네 아베랑 나랑 그때 너를 속였구마 앞날이 구말린데 겨우 스물 둘인데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비도 죽고 없는 아를 낳아서 웃잘기고 아예 죽었더라고 해야 네가 숙편하게 갈 길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기라 해는 어느새 수평선을 훌쩍 넘어있다 바깥 풍경들이 분명해졌다 수면 위로 햇살 구름이 자분히 흔들린다 전마선 몇 척이 항구를 벗어나고 있다 공원 관리소 굴뚝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형체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진다 이보레 죽었다 나아가 어느새 이렇게 크지 않았더나 시두둑질 못한다더니 지 아베엄에 닮아 인물이 환하다 여자가 연우 앞으로 불쑥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민다 액정화면엔 서그란 젊은 남자가 흰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그 웃음 뒤로 섬광같은 무언가가 격하게 터진다 먼 곳을 돌아 아련히 다가선 이제는 기억도 가몰한 이십여 년 전 연철의 선배 모습이 박히듯 겹쳐진다 아 연우의 무릎이 그만 꺾이고 만다 몽둥이로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맞는 충격이다 어제 말했자 아들이 하나 있다고 이 아가 바로 니 아다 니가 낳은 아를 그동안 나가 키웠던 기라 원래 너 아베는 이도저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 낳은 걸로 다 해서 구아원에 갖다 주라 안 했나 처음엔 그럴라 했지 그런데 참말로 뭔 조화 속인지 어메 저 꼭지도 한번 물어보지 못한 피덩이가 우찌그리도 가슴 아프던고 아베는 고사하고 영영 제 어매를 떨어져야 하는 어린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똑 죽겄더라 그래 내 고아원 고아원 앞까지 갔다가 도저히 두고 올 수 없어 다시 안고 나왔구마 그리고 한편으로 내사 혁심도 있었다 양어매가 나를 키웠던 것처럼 모녀가 오롯이 행복했던 그때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기라 또 가가 너 아베한테 외손주 아닌가 베 핏줄 아이드나 그래 내 삶아 안되는 줄 알면서도 너 아베 생각하면서 키우고 싶었다 미안타 내 입이 열이라도 할 말 없구마 남의 자식 빼돌린 년이 무신 할 말이 있겠노 네가 좋지 않은 대로 달리 받을 기라 그래도 내 이것만은 변함이 없다 내한텐 너 아베나 니나 네 자식이나 품에서 부듬어 주어야 할 여리고 불쌍한 새같은 능기라 굿땅 쪽에서 괭 괭 괭 징 울리는 소리와 수련대는 기척이 들려온다 굿이 다시 시작되는 모양이다 연우는 창틀을 꽉 짚고서 갑분숨을 몰아쉰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굳게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다리가 대책없이 후둘거린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입을 앙 다문다 그래 구판의 마지막 날이다 잠시 후면 구순 끝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와글와글 들끓는다 내사 호롬씨 살림이라 물색있게 호강은 못 시켰지만 잘 키울라고 잘 키울라고 애는 썼다 직사게 구달파도 펀하게 커가는 아들 펀하게 커가는 아들봄은 왠가 구생이 눈녹듯 했지 밥 안 먹어도 밥 먹은 건 맨치로 뿌듯했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 니한테 내 니한테 아주 큰 죄를 진 것 같은 기라 열 달 동안 힘들게 배불러 안아서 죽을 고생을 다 해놔 너메는 지 새끼가 어디서 커가는 줄도 모르는데 내는 힘 하나 안 들이고 남의 보호를 도적질한 미안함이 자꾸 들지 않든가 베 하지만 막상 사실을 알린다고 생각하니 크림은 영영 새끼를 이뤄볼 텐데 싶어 많이 망설였네라 그래도 짧기고 철로 나이가 내 그만큼 새끼로 인해 행복을 가졌고 너 아베보들 살았으면 됐지 여기서 더 바라면 쥐길 년이다 싶어서 마음 오지게 묵었다 니가 새끼만 나겠다면 아한테도 얘기할 참이 다 하모 만나야지 음해하고 새끼인데 웅웅 귀 울음이 울리면서 연우의 눈앞이 흐릿하다 여자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몰아 달싹거리는 입모양만 보인다 굿땅에서 들리는 마지막 굿소리가 요란하다 괭괭 괴갱괭 연우의 골머리 구석구석을 후벼파고 든다 심장이 꽉 조였다 갑자기 풀어지는 것처럼 허억 소리가 나온다 짐승이 내뱉는 듯한 울부짖음이 연우의 입에서 무지막지하게 튀어나온다 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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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의 차가 읍이 끝나는 다리를 돌자 사이드미러에 휘돌아진 읍내가 보인다 지나간 시간에 모든 것이 포태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잠깐이다 달리는 속도에 이내 다른 풍경이 들어차고 만다 여자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방을 나서며 안타깝게 돌아보던 여자의 눈이 붉었다 처음 연분홍 산벗꽃 무더기 앞에 쭈그리고 있던 가냘픈 뒷모습이 빨간 눈이세 얘기를 하며 울먹이던 모습이 서울옥 문 앞에 눈보라처럼 휘돌던 산벗꽃이 그 눈에 몽환처럼 가몰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꽃잎이 눈처럼 날리는 곳에서 양어미와 함께 행복해하던 어린 여자가 보였다 그곳을 떠나 살며 뿌리 내리지 못한 서름과 그리움으로 내내 돌아가고 싶었던 여자도 보였다 연우는 차를 멈추었다 저만치 보이는 바다가 가몰하다 하늘과 수평선이 맞다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비릿한 냄새가 맡아진다 굿판에 향냄새가 섞였던 어제의 냄새와 다르다 찝찔하고 비릿한 갯내가 오롯하다 냄새는 온 몸을 감싸돌며 머리칼과 얼굴을 어깨와 가슴을 배와 다리를 핥는다 연우는 손으로 몸 전체를 꼼꼼히 쓸어내린다 흔적을 떨치듯이 그리고는 중얼거린다 여자는 잠시동안 잠시동안의 환영이었다고 공중으로 흩어지는 냄새일 뿐이라고 해원의 한마당은 이제 끝났다고 열두살에 열두살에 사월전처럼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고 연우는 다시 차를 움직인다 12월을 달리는 차창 가득 화사한 사월이 와와 거리며 다가 든다 뒷산의 연분홍 산벅꽃이 화르르 화르르 쏟아져 내린다 겨울날 눈송이처럼 흩날려 앞을 가린다 그 꽃무리 속을 벗어나기 위해 액셀레이터를 힘껏 밟는 연우의 눈이 붉고도 붉다 액셀레이터